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은혜사는 영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와 예비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메신저를 개발했습니다. 전국 사찰 소개와 불교 관련 정보를 추가하며 불자 공동체 역량 결집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불교기후행동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을 모여내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서울과 울산, 광주에서 108배를 진행해 생명존중 사상을 알립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대표 불자 정치인 정가빈 전 국회부의장을 만났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정가빈 전 의원에게 출마 배경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째 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년고철 은회사가 관람료 무료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영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오직 국민과 시민들에게 자연을 회양하겠다는 마음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현장의 안홍규 기자입니다. 보물 1270호 괴불탱, 보물 제1857호 연불왕생척병도 등 1430여 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천년고철 은회사. 은회사가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전격 폐지하고 무료로 개방합니다. 은회사는 어제 영천시와 은회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재와 사찰의 자연, 유산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회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시민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대신 관리만 하면 되겠다. 개국과 공원 관리를 깔끔하고 말끔하게 맑게 지금처럼 시민에게 무료개방 입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오셔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사찰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결실을 맺기까지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사와 유산을 회양하겠다는 은회사 스님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스님들이 늘 수행하면서도 많은 시민들과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이 아름다운 산사를 국민과 시민에게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스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은회사의 대승적 결단에 영천시는 문화재 보조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보존 등의 경비를 부담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12, 1억 5천여만 원이 확보됐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 은회사는 1,400여 문화재와 유물을 보유, 관리하고 있고 팔공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로 문화재도 관람하고 팔공산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은회사 주변 상가 경기도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은회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은회사와 영천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기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와 예비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메신저를 개발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전국 사찰 소개와 불교 관련 정보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회원을 위한 여러 기업의 제휴 서비스도 제공하며 불자 공동체의 역량 결집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불자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조계종 중앙신도회 27대 집행부가 스마트폰 메신저 붓다톡, 일명 비톡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불자기업 비드테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9개월 만에 성과로 불자와 비불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된 겁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어제 서울전법회관에서 비톡 출시 간담회를 열고 메신저 기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톡의 보완성이 뛰어나 불자와 예비불자의 데이터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NFT 기반으로 이 변조가 불가능한 불자 및 예비불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우수한 보안 메신저입니다. 비톡의 장점으로는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여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제휴 서비스가 꼽히는데 리조트 할인과 은행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화 리조트와 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7개 기업이 제휴를 맺었으며 주유소와 놀이공원, 커피 전문점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톡은 출시 초기 단계로 메신저 기능만 탑재돼 있는데 앞으로 조계종 소속 전국 사찰 정보를 비롯해 불교 역사와 교리도 담아낼 계획이라고 중앙신도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BTN 불교TV를 비롯한 5개 언론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비톡 활성화와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비톡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과 메신저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만 가입비나 수수료 같은 상업화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전국 교구를 순회하며 비톡의 기능과 혜택을 소개하고 불자 공동체의 역량 결집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계 61개 단체가 모여 환경보호에 정진하는 불교기후행동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간 기금을 모여내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야외에서 108배를 진행해 불교계가 지닌 생명존중사상을 알립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지구의 날. 지난해 지구의 날을 맞아 채식과 빙그루 논동을 주도한 불교기후행동이 색다른 캠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사랑 모금 캠페인과 환경명상절 108배 행사입니다. 불교기후행동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ARS와 후원계절을 열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은 기금은 환경교육에 주로 사용합니다. 희망하는 사찰, 단체, 10인 이상 개인이 교육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전문강사를 파견해 질높은 환경수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불교기후행동은 교육을 이수한 스님이 환경법회를 주도하면 신도들에게 기후위기 심각성과 불교생명존중사상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불교 문화 내에서, 종교의식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를 상찰하고 참여하는 절 명상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4월 22일 낮 12시 서울 청계광장과 울산 태화강변에서 동시에 다음 날인 23일 광주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봉행되는 환경명상절 108배 행사입니다. 환경보호 염원을 담은 108배 기도문을 확성기로 틀어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킵니다. 참가자는 스님 50인, 제가불자 50인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 참여가 어려운 사부대중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 기도문을 비롯한 환경교육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단 4월달 한 달이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인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해서 이외에도 4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본말사와 연대단체 등 5천여 곳에 기후위기 관련 포스터, 환경법문자료 등을 배포합니다. 불교기후행동은 환경보호에 앞장설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N뉴스 이효진입니다. 경북 불교문화원이 구 안동 기차역 주변에 있는 안동 운흥동 5층 전탑에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북 불교문화원은 어제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안동 구역사에 묻힌 법린사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고은사 주지 등훈스님, 안동 사흡년 회장 도륜스님 등이 참석한 학술포럼에서 안동 구역사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관련법에 근거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발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고은사 주지 등훈스님은 이번 학술포럼을 시작으로 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발굴을 이어가며 화쟁에 바탕한 사회통합과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구종 전북교구 종무원이 15년 만에 지역 분원 조직을 정비하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태구종 전북교구 분원총회에 전북교구 종무원장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스님을 비롯해 각 주요 소임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전북교구는 전라북도 지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분원장을 선출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종무원장 진성스님은 지역 사찰들과 교구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봉사활동과 대외활동 등 태구종단의 발전을 위해 분원 조직을 부활시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주식회사가 어제 불교TV 1층 무상사 법당에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회에서 제28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를 원한대로 승인했습니다. 또 총재종 통례원장 교체에 따라 우인종사를 당연직 신임 이사로 대견사 회주 성문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 만불사 회주 학성스님, 부본일 불교TV 사장, 김동덕 주식회사 미래불 회장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사내 이사 변경의 건도 원한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장 무봉 성우대종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뉴미디어 방송 환경에 부응해 다양한 포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개조인 이토신조 탄신 116주년을 기념하는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본 동경 다치가와시에 위치한 총본산종합도량 응현원에서 신요엔을 창건한 개조 이토신조 탄신 116주년에 축하하는 행사를 응현원과 오사카시, 유홍정사, 총본부 등 3원 중계를 통해 봉행하고 개조의 유지를 받들고 정신을 기렸습니다. 신요엔 이토신소 원주는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는 신요엔을 창건한 이토신조 개조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것으로 대반 열반경의 원리를 기반으로 진염일교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평화를 추구해온 개조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요. 6월 1일 본투표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의 대표 불자 정치인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6대 보궐선거를 국회에 입성 후 다섯 차례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또 20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고향 울산으로 낙향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정말 제가 초선대부터 좌고 운면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최초의 내려오선도 했고요. 또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지난 우리가 탄핵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가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게 나라를 구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고향에 가서 저에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종교 상임특보를 맡아서 또 대선 기간에 전국 40여 개 주요 사찰을 방문하고 큰 스님들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비화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가 사실 정치 경험이 짧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부족했죠. 그런 가운데 우리 당내에서는 현역에서는 주호영이라는 걸출한 우리 불자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바쁘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국회 정각교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종교계 지도자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이고 또 큰 스님들도 많이 알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극정에 대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러길래 그래서 제가 후보자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다.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그래서 제보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상임특보로 임명장을 보내주시면서 좀 불교계 지도자들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정울대보름날 백담사를 출발해서 강원도 전체, 경기도, 수원, 서울 그다음에 중남북, 전남북 이렇게 큰 사찰을 다 돌면서 큰 스님들을 뵙고 했죠. 그중에 특이할 만한 것은 어느 교구본사 주지스님이신데 그분이 고향이 원래 호남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한 32여 년 민주당에 당비를 납부할 정도로 열렬한 지지 세력이었는데 이분만은 절대로 아니다. 이분만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 앞장서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힘이 생겨서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5선 의원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중앙정치 원로로서 울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울산시장에 출마 선언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부산지 칼시 그 다음에 5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7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7대 도시 중에 울산이 제일 마지막이고 또 인구가 가장 적고 이런 게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요즘 지방도시가 다 비슷한 그런 경우에 처해있지만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또 지방도시는 당연한 거지만 수도권에는 수원이 지금 인구가 120만인가 하면 울산에 불과 인구 112만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 용인, 성남, 고향 물자는 창원까지 울산을 넘어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산업과 자본이 울산을 떠나고 있다.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행정경험 좀 있다고 한다든가 또 세대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논리가 아니고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거에 풀어가는 방법이 이건 정치적으로 중앙무대 경험이 있고 또 더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김민한 협조 관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를 보고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함을 해라. 그래서 저도 보니까 뭐 참 저를 키워준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함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또 울산의 정치 지형도가 예전과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울산 지역 득표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넘었습니다. 울산은 정통 보수의 텃밭이라는 방정식이 깨진 것 같은데 이런 방정식을 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도 오랜 생활 정치하면서 우리 울산이라는 곳에서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을 비롯한 영남 일대가 다 거의 대다수입니다만 광역시장 그 다음에 오계구군수 또 광역시의회 오계구군의회 모두가 다 민주당 일색입니다. 일방적으로 다 운영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그 세력들이 쫙 깔려있죠. 그런데 지방에서도 뭘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사실 겉으로 대해놓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힘들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국민 시민들도 이제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걸 충분히 심어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우리 울산 지방정부나 막 4년 동안에 성과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 불교계에도 각종 현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 관련 공약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불교 불자들에게 네.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그 울산에 그동안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불교 문화회관을 3월 1일 날 오후에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불자들의 어떤 측면이 여문이 아마 해소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정치를 하면서 중앙부대에서 많은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울산은 양산통도사 말사지역이다 보니까 불자가 말뚝만 꼽으면 당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들어도 쓰는 걸 봤는데 울산이 지금 현재 광역시장 4명째인데 불자가 한 명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6명에 불자가 한 명도 없고요. 5개 국은수 중에 불자 한 명이 있고 이게 오늘의 우리 울산 지역의 불교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불교계가 또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tm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는 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성금 모금에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이수임님께서 23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유기성님께서 40만 원 최문양님께서 32만 원 김장호, 박태준, 김현정, 손복희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또 김수자, 김진애님께서 10만 원 또 이외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노은정님께서 3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윤경숙님께서 20만 원 또 김도연, 김해수, 노함선, 박상혜, 박성은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자님께서 보시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금요일 비트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